attachment 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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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큰 바위 위에 하나의 정원을 이루고 있습니다. 여기에 각종 풀과 나무들이 이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. 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자생적으로 이렇게 흙을 형성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. 봤을 때 στην 산의 염두와 함께 000원원을 이용해 보인다. ㅋㅋㅋ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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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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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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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너무 시원합니다. 감탄이 절로 나오네. 거기에 폭포가 보입니다. 저 파이에서 나오는 폭포. 멋있었어요. 여기 굉장히 시원합니다. 계곡의 물이 쫙 이렇게 맑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이들이 이렇게 통 사이로 이 사이로 다리로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나옵니다. 절벽이 절벽입니다. 절벽이 절벽. 너무 시원합니다. 여기가 폭포가 보입니다. 그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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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또 다른 폭포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장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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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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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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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